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무술이 종련 팔자가 따로 있는 건가 싶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편집이에요. 일단 손을 대는 게 어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있으니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오랜만에 날리막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이 이제 필요 없고 됐으니까 집에서 꺼지래요. 원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예비 시어머님. 꺼지라는 예비 남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7월에 남자친구가 만났고 8월부터 결혼 생각으로 동거를 했어요. 참고로 이 글은 지난 2월 3월 그쯤에 올라온 글입니다. 만나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서로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다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추석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남친은 작년 12월 말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랑 만나기 전에는 명절마다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나이가 40대고 혼자 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남친이 고향집 들렸다가 참고로 아버지 계시고 예비 시누이가 고향에 와요. 들렸다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서 어머님께서 남친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살림 정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가셨대요. 지난 추석 때 인사드리고 일주일은 아니지만 3일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 저도 음식을 좀 배우고 잘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이번 설에도 그렇게 했었고 오시는 거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누이는 결혼식도 올렸고 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시누이 부부도 연말에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따로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왔거든요. 근데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가정사의 얘기를 여러 번 물어보시고는 어이구 아빠 밑에서 큰 애들은 불쌍한데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바보 같으면 애들이 고생하고 월세나 살고 변변한 직장도 차도 없고 그렇다. 참고로 남친이랑 만나기 전에 제가 월세 살았어요. 제가 또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어이구 딸내미 하나 있는데 너희 아빠가 왜 대학까지 안 가르쳤는지 나는 모르겠다.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구실하기 힘들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이들 잘 키웠다는 식으로 내 새끼들은 잘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차가 없고 직장은 다니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러셨는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설에 만났을 때 또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하고 서방님 그러니까 신우의 남편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나 봐요. 저번에 신우의 집을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도 어이구 엄마 없는 애들은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많이 섭섭하고 또 서운했어요. 물론 이게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대아놓고 그런 얘기를 몇 번씩 일하시는 것도 나름의 상처가 있는데 또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월요일 오늘이 생신이라 맛있는 음식 먹고 축하드리려고 제가 용돈이란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또 집에서 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머님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냉장고 정리며 살림 정리며 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는 어머니 없이 커서 지난번에 연말 초대받아서 잘 먹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자기들이 사겠다고 해서 먹고 오는 길에 제가 토요일에 오후 일찍 업무를 마치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출근하는 것만 알고 평일보다 일찍 끝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약속은 금요일에 잡았어요. 저희 커플은 어머님 생신인 줄 몰라가지고 설이 끝나는 월요일에 올라와서 목요일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가 차로 30분 거리인 신우의 집에 가셨던 거고 급하게 목요일 저녁 생신인 걸 알고 신우의 집 근처 한우 집에 약속을 잡은 거죠. 근데 어머님이 밥 먹고 나오는 길에 꽁꽁아 꽁꽁이가 오늘 출근이라서 나는 당연히 못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땡땡이는 올해일부터 출근이라 일요일에 먹으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를 오늘로 한 건데 네가 일찍 끝나가지고 같이 먹었네? 이러시는데 뭔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보통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너 몇 시 끝나냐? 올 수 있냐? 이런 거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저도 모르게 미숙숙한 행동을 하긴 했어요. 섭섭함이 커져서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어머님은 오늘 월요일 2시 기차를 타고 가시기로 했었는데 웃으면서 대하기가 그래가지고 남친한테 오늘 나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이런 얘기 들어서 잘 해드리고 싶었지만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다. 내가 부처는 아니지 않냐? 오늘은 쉬고 싶어서 찜질방에 다녀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간다고 중간에 남친한테 말했고 그리고 저녁 7시 반쯤에 들어갔어요. 찜질방에서 10시부터 7시까지 있었어요.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길래 저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어머님 식사하세요? 이런 뒤에 안방 화장실에서 손발 닦고 안방에서 한 20분 있었나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똑똑하시더니 너, 잠깐만 나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갔는데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남친 얼굴을 쳐다봤더니 뭐, 왜 날 봐? 나 아무 말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스럽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남친한테 오빠, 나 말씀드려도 돼?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요, 어머님에 대한 솔직히 상처가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니까 저 너무 속상하고 섭섭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내가 내일 가고 쉬는 날인데 네가 하는 행동이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데 내가 너한테 한 말은 아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 우리 아들이랑 둘이 있을 때도 이런 식이고 우리 집은 품격이 있는 집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짐 싸가지고 나가든지 다신 안 그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여기 하숙집 아니다. 네가 뭐 들어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집 아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대답 안 하냐? 대답 안 할 거면 그냥 끝내자.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지난번에 죽매 자리가 들어왔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내가, 네가, 네가 내 아들한테 잘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쁘게 해봤는데 어이구 이제 보니까 참 못쓰겠다. 너,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 너는 진짜 복이 없는 애다. 이러면서 자기 주위에 여자들이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거기서 제가 죄송했던 마음까지 사라지면서 먼저 오히려 저한테 신뢰를 했는데 왜 짐까지 싸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죽매 얘기는 왜 하시는 거냐? 저한테 미안한 거 맞냐? 제가 잘난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따져봤지만 또 어른이고 어른 앞에서 큰소리 내는 게 싫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머리에서 정리를 해가며 읽고 있는 건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남친이 네가 그런 거 잘못한 거잖아.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 어? 너 엄마 얘기 이러는 거 그거 다 네 자기 짓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른이 계시니까 이따 내일 이야기하자 이러고 그리고 저는 파도 썰고 김치전도 부치고 우리 엄마여도 빠락빠락하는 건 싫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 켠에 죄송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끝내고 잠을 잤어요. 남친과는 한마디도 없이 거실에서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출근 후에 제가 집이 직장이랑 가까워서 점심을 집에서 먹는데 점심 먹으려고 집에 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남친한테 오늘 저녁은 밥 말고 햄버거 먹고 싶다. 나는 포장을 해올 건데 저녁으로 밥을 먹을 거면 내 것만 포장해 갈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 어쩌라고 내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니가 알아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제 말이야 니가 생각이 있는 애라면 엄마가 내일 가시고 또 생신이신데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는 건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이러길래 그럼 오빠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어 찜질방에 간다 저녁 먹고 간다 이랬을 때 오케이 하지 말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자라고 하지 그랬냐 내가 오빠였으면 이렇게 되기는 안 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어머님이랑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니 자기 대신 때문에 그렇다냐니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소리를 듣게 하냐 나 같았으면 중재를 해주지 못해도 옆에서 부추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결국 나중에는 카톡도 하지 말고 병신아 꺼져 이 소리 듣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글쓰고 있는 건데요 저도 잘못한 부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아래는 제가 보낸 카톡 사진이에요 오빠 진짜 나도 어이가 없거든 맨날 너만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오면 오빠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되나 봐 나도 잘못한 건 없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찜질방 가는 거 밥 먹고 간다는 거 오빠가 알았다고 했고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이 왔으면 오빠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다면 그냥 저녁을 먹자고 하거나 옆에서 중재를 해줬겠지 나 같으면 옆에서 대답하라고 또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고 진짜 대박이야 아니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나도 이런 소리 듣고 짐 싸서 나가는 소리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마중까지 다 해드렸는데 거기다가 뭐 물어보면 오빠 짜증까지 받아주는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거지같은 취급을 하는 거냐고 별의별말 다 듣고 말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상품 대박이다 오빠도 진짜 진짜 대박이다 댓글 1번 어이고 그러고도 그 집에 꾸역꾸역 붙어있는 꼬라지 보니까 너 모질이 맞는데? 2번 아니 7월에 만났는데 8월부터 결혼 전체 동거를 했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따로 살면서 연애하고 양가 인사드리고 날도 잡고 상견례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살면 또 모를까? 뭐야 이게? 님은 그냥 만나자마자 동거부터 한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즉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 뿐이라는 거죠 의미 같은 거 없으니까 두지 말고 다음부터는 남자 보는 눈이나 좀 키우세요? 3번 시모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할머니한테 받는 포대접은 둘째치고 남친한테 등시나 꺼져 이 소리를 듣고도 매달리네 야 애절하다 정말 끌 끌 끌 끌 4번 저런 취급을 받아놓고 시중 들은 거 보니까 있으니 너무 이상해 혹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막대하는 것 같은데? 5번 아니 이건 뭐 모자라는 종년도 아니고 아니지 종년은 뭐 돈이라도 받지 이건 뭐야? 일단 그지 같은 취급을 받고도 꾸역꾸역 저 새끼한테 붙어있고 싶은 거야 지금? 어? 6번 와 오래 버텼네 근데 계속 버티네? 결혼해 그냥 끌 끌 7번 뭐예요 사랑이 너무 고파서 저런 양아치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만난지 한 달 만에 동구는 또 뭔 소리야? 게다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미련 뚝뚝 떨어지는 거 보소?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참 안타깝네요 8번 야 글을 진짜 못 쓰는구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정리를 글로 표현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걸 보니까 여기저기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걸 남자랑 시험회가 알아보고 만만히 대하는 것 같아 어이구 정신 좀 차려라 구반 만난지 고작 한 달 만에 동거를 하고 쳐 자빠졌으니 일단 개무시도 똑같이 당하는 거지 잡자득이야 짠하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피해자라도 대처가 거지 같으면 편 안 들어준다니까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는 계속 살고 싶은데 이러이러 하니까 욕을 해달라 아니면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 건가요? 아무튼 힘내요 결혼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